안녕하세요. 공선영입니다. 제가 나고야 3매팅을 할 때 처음부터 준비 과정을 그린 이 책이 나왔습니다. 이 책을 보시면 나고야 3매팅할 때의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책 나오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저도 다음 공연을 또 준비할 때 그 과정을 또 여러분께 다음에 또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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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